오늘 얘기 안 들은 걸로 할게요. 딱 봐도 정보유출 아니야, 어? 결혼생활 행복하세요? 어머. 경호, 네가 한번 움직여야겠다. 그럼요. 남편한테 나쁜인걸? 네가 우리 갱호를 좋아한다고? 이거 끝났어요. 언니! 아버지를 뭐 하시려? 나란 일 좀 하세요. 우리 아가씨를 알아요? 새벽에 여관에서 나오는 거 내가 봤거든요. 오사라 씨,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겠어요. 한계장님은 빠져요.